자, 이 지친 쥐바 들어가 볼게요. 장문 던전으로 일단 조금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장문할 게 지금 겁나 많아요. 지금 장문할 게 이것들여야 되거든요. 자, 우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키워드 시-환을 배웠고요. 시-환 페이는 누구를 좋아해 부터 장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몇 개 많지는 않아요. 한 30개? 별로 안 걸려요. 11시까지 딱 끝내고 방종 딱 쌈박하게 그냥 방종 딱 하면 돼. 자, 페이는 누구를 좋아해? 별로 안 돼. 한 30개밖에 안 돼. 3, 40개. 페이가 주어예요. 페이 좋아하다 시-환 좋아하다 시-환 누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페이는 우리를 좋아해. 나는 피해가 아니라 페이지. 또 해보지. 페이는 우리를 좋아해. 우리. 우리를 좋아해. 페이, 시-환. 나는 못하고 많이 할까. 워만. 됐습니다. 페이, 시-환. 워만. 페이는 우리를 좋아해. 좋아요. 페이, 시-환. 워만. 그리고 오늘의 메인 문자랑이었죠. 페이는 무슨 커피를 좋아해? 페이는 무슨 커피를 좋아해? 음... 페이. 좋습니다. 페이. 좋아하다. 좋아하다. 시-환. 무슨 커피? 좋아. 빈견리 언제부터 있었어? 녹아들었어? 샤머 카페이. 좋습니다. 이 문자는 샤머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병신 돼요. 자, 페이, 시-환. 샤머 카페이. 그러면 페이는 비싼. 비싼 항공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귀한 성시가 무엇입니까? 이 있던 페이, 시-환. 샤머 카페이. 페이, 시-환. 샤머 카페이. 페이, 시-환. 허. 샤머 카페이도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페이, 시-환. 비싼 커피. 보자. 후코베코 틀렸어요. 후코베코 보고 따라 쓰지 마세요. 빈견림 틀렸고요. 비-싼. 싼을 만드세요. 비싼. 쏭님 맞아요? 꾸이이라고만 쓴 사람은 틀려요. 막내 오빠는 핵 틀려요. 개 틀려요. 핵 틀려요. 비-싼. 나우님은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자, 엉터리 빵틀이시네요. 다들.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들 멋더라고 앉았구만. 잘한 척만한 거였어. 페이, 시-환. 빈견림 정답. 페이는 시-환.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꾸에만 쓰면 틀려요. 비-싼을 만들어야 돼요. 페이는 비싸다 커피를 좋아해가 아니라 페이는 비싼 커피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뭘 넣어야 돼요? 더 를 넣어야 돼요. 비-싼. 이게 형용사를 명사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비-싼 카페. 비-싼 커피. 그러면 예쁘다는 피아오량이에요. 예쁜 컵 달려면 피아오량. 더. 하우는 좋아. 좋은 컵 달려면 하우 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몇 번을 말해, 이거를. 진짜 할 때마다 몇 번을 말해. 진짜 지긋지긋해. 너는 무슨 요일을 안 좋아해?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너는 무슨 요일을 안 좋아해? 페이, 시-환. 피아오량. 더. 카페이. 페이는 예쁜 거 좋아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루차님 잘하시네요. 피아오량. 더. 너는 무슨 요일을 안 좋아해?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니 부시-환. 샤머 싱치라고 하지 않죠? 너는 요일 뭐 좋아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일 뭐 좋아해? 이렇게 요일이 뭐? 샤머 싱치말고. 아, 진짜 조금만 빡세구나. 네, 여러분들이 과대평가했군요. 나로님 정답. 나로님 거 정답. 니 시-니 부시-환. 샤머 싱치치. 맞아. 싱치치 배우지 얼마 됐다고 다 까먹었어요. 진짜. 복습을 한 말이야, 복습을 해. 니 부시-환. 니 부시-환.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은 이렇게 안 봤잖아요. 샤머 싱치라고 배웠습니까? 싱치치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싱치치. 니 부시-환 싱치치에요. 자, 그러면 나는 월화수목 안 좋고 월화수목 금퇴. 금퇴. 자, 나는 월화수목은 안 좋고 금퇴 좋아. 라고 하려면 워시-환 워푸시-환 워푸시-환 싱치이-얼산스. 이것도 겁나 힘들게 막 싱치, 싱치아 싱치사 싱치스 쓰다 끝나와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월화수목. 이걸 막 싱치, 싱치아 싱치사 싱치스. 유두리 없게. 매일 유두리하게 쓰지 마세요. 워푸시-환. 워푸시-환. 싱치이-얼산스. 싱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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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políticas 랑이 Old FORW incluso 여섯 한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agricw 집에 장urch 번째에도 불구 és düny고요. 아주 고소하bar요. judging보 translates overview slightly. 띠닝 하고 윈동 가 있었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영화 좋아해? 자 무슨 영화를 보는거 좋아해 아니구요. 그냥 무슨 영화 좋아해 라고 써있어요. 이야기는 오늘 진짜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나는 한국 영화 좋아해. 쓸 수 있어요. 오타 확인하고 엔터키 치세요. 우리 시엔 죽어. 너가 자꾸 오타내면 우리 시엔 죽어.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요새 재밌다고 베테랑 뭐하고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좋습니다. 만약에 중국 영화를 좋아하면 미국 영화를 좋아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쓰세요. 남의 것만 똑같이 쓰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써볼게요. 너는 무슨 운동 좋아해? 또 무슨 운동 좋아해?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지. 나도 한국 영화를 좋아해. 나도 한국 영화를 좋아했는데. 잘한다. 아 왜 자꾸 신호가 나와. 아 짜증나. 너는 무슨 운동 좋아해? 그러면 무슨 운동도 안 좋아. 안 좋아를 먼저 쓰고 아니다. 그냥 무슨 운동도 안 좋아 그대로 쭉 쓰면 돼요. 앞으로 빼고 넣고 할 필요 없어. 무슨 운동도 안 좋아. 그냥 우리만 얻어서 그대로 쭉 써보세요. 그냥 나를 믿고 써봐. 어... 병준님 완전 엉터리 빵터리. 완전 개 틀렸어. 해피 틀렸어. 그냥 무슨 운동도 안 좋아를 그냥 저를 믿고 쭉 써보세요. 샤마윈똥. 꼬마추언니 나를 믿고 쭉 써보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요. 나만 믿고 그냥 쭉 써보세요. 어... 나로님. 나로님처럼. 봐봐. 이렇게 나를 믿고 하라니까. 여기 머리 수사 다 틀렸어. 이렇게 잠바뛰기인처럼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쭉 써보라니까. 그냥 무슨 운동. 무슨 샤마. 운동. 위동. 도. 예. 안. 부. 좋아. 시환. 끝이에요 이게. 너무 영어처럼 봐. 전치사를 뒤로 보내고. 너무 애칭 써클락인지. 온. 세럴. 낸지. 이딴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은 그냥. 이 문장을 믿고. 나를 믿고. 쭉 써보세요. 너무 고민 고민하지 말고. 그래봤자 틀리잖아요. 무슨 운동. 너무 안좋아. 끝이에요. 운동. 피곤하니까. 끝이에요. 끝. 이게 장문 끝이에요. 결국은. 나를 믿고 쓴 사람들은. 맞추고. 본인이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엉터리 빵터리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준서 쉽죠. 간단하죠. 자. 루치아님 맞았다. 좋습니다. 자주 안오시는거 잘하시네요. 그치. 수영강님처럼. 이렇게 나를 믿고 하라니까. 어차피. 본인이 혼자. 머리 짱구 굴려봤자. 틀린다고요. 으헣흫흫흫. 찔리는 사람들 있지. 괜히 짱구 굴려면 틀려. 나론님처럼. 봐봐. 나론님은. 나론님은. 제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론님은. 중국어를 나하고 밖에 안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시킨대로 한다. 그래서 나랑 잘 맞아. 근데 어디 학원에서 뭐. 치큰치큰 배우고 온 사람들은. 개이 이상하게 잘 못사가지고. ㅋㅋ 나랑 안맞는다니까. 어디서 그냥 딴 데가서 배우지 말고 이거 봐 보세요 공짜로 학원 돈 내지 말고 물론 나도 학원은 하고 있지만 학원 가봤자 아무 쓸모도 없어 물론 나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솔까 진짜 학원 따려봤자 아플까 진짜 솔까 헐라 진짜 학원 다니면 선생님들만 개이득이에요 어 회장님 오랜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한 다음 장문인데요 이거 숙제로 하세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로 하세요 숙제로 10개인데요 10개인데요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블로그에 댓글로 숙제로 하세요 숙제 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메일 답장 안 해드려요 저의 업무 모토가 뭐라고요 저의 업무 모토는 일은 티나게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저한테 질문하시면 다 센까거든요 질문은 티나게 댓글로 블로그 댓글로 하셔야 답변을 드립니다 사부작사부작 질문하지 마세요 오 타이파님 고맙습니다 시시엔 감사합니다 이뻐 이거 신신치치여 고맙습니다 티나게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오늘 방송 끝나고 시애니가 영상 편집해주면 한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 정도에 영상에 올라갈 텐데요 그때 숙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댓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시엔 고맙습니다 찡태우 어머니랑 탈쩌리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차이콘 이 시각 날씨가 서